아하하하하 액션 안녕 소피아 안녕 여러분 소피아에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아빠가 토요일마다 일을 나가셔서 항상 엄마 저 안젤리나가 3명만 토요일마다 여행가거나 하는데 오늘은 여행을 가지도 않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푹 쉬다가 오늘은 뷰티날이에요 헤어 샬롬부터 피부관리 손톱까지 하는 날이에요 머리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앉아있는 머리를 몇개월 전에 잘랐었는데 또 자라가지고 앞머리 눈이 찔리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셀프! 첫피뱅을 해볼거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잘릴지 고민을 하다가 혹시 옛날에는 머리를 어떻게 잘랐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미용실도 별로 없었고 있었다면 비싸기도 해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애기들 머리를 잘라주고 했었는데요 재료 하나로 멋있게 자를 수 있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 이게 이거는 머리를 씌워서는 냄비 머리 스타일을 한번 해볼건데 이렇게 머리를 씌우면 앞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거 같아요 그럼 바로 이제 안젤리나 머리를 잘라볼거에요 자 일단 일로와주세요 안젤리님 가만히 앉아주가세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이제 뒤돌아간다 이렇게 머리는 필수적으로 꼭 묶어주셔야 돼요 뭐 그리고 제가 뭐 잘못 잘라도 아악! 미안해 뭐 제가 뭐 잘못 잘라도 아악! 됐어? 소비스 끝났어 뭐 잘못 잘라도 다리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머리카락 다시 잘라니까 상관없어요 자 첫번짐 이렇게 자 애기로 돌아가는건가요 안젤리나 안젤리나 자 이제 머리카락이 떨어져요 발끝 삐서 이렇게 잘 펴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치우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엔미를 치워주세요 거기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저 진짜 갑자기 긴장이 되거든요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해서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사치니까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널 향한 떨림이 더 크니까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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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부를 너란 세상에 더 던지고 싶어 Look at me look at me now 이렇게 넌 나를 배우고 있잖아 줄 수 없어 우리 사랑이 불장난 자 이제 머리카락이 처피뱅을 한번 잘라봤어요 눈까지 다는데 이제는 시원시원하게 되죠 그래도 이런 데가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녕 난 거울펀데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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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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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부를 너란 세상에 더 던지고 싶어 Look at me look at me now 이렇게 넌 나를 배우고 있잖아 줄 수 없어 우리 사랑을 불장 좀 !* 어느aku 흠 내 젊 step merce 는 cile 아 에 잃 해냈 Coalition